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1. 일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것 2.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것 3.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4.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헛된 글을 쓰는 것 5.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6. 돈만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것 7. 남의 성공을 불허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 8.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 특히 율곡선생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입지 뜻을 굳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칼로 잘라내듯 나쁜 습관을 뿌리 뿜는 것은 말은 쉽지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